1. 2. 2. 3. 4. 3. 4. 5. 5. 6. 6. 7. 6. 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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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의 길을 걷고 있는 곳이었어요! 코로나 때문에. 첫 번째, 월요일까지. 우리는 직진하자. 목 백합길로... 마중 길도 있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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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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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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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부터 먹고 양념 먹고 하나는 조금 더 먹고 싶어요 너무 꽉꽉 반잔 반잔 근데 내가 술 따르는 거 네가 보냈다? 그렇지 술이 나와야지 진짜 좋아 가서 어머니랑 와야겠는데 주말에는 바다도로 가고 아래로 파고 있으면 돼 아는 거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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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보를uti 아는 거 없지 아는 거 없지 아는 거 없지 아는 거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